내게 집에서 다 가르르는데 내게 집에서 다 가르르니까 내게 집에서 다 가르르니까 은혜가를 전혀 해봤는데 고기에서 다 가르르니 가오리, 홍어같은 생방이 마르구요 어디 가르르니? 휴가를 다 가르르니 고도룸이 부어 떨어지면 다친다 떨쳐버려야 돼 이거 하나만 구울까? 두개는 구워야 되지 않을까? 하나 더 팬들이 많을게 가루에 해온 떡을 벌써 열이 올라오는게 바지가 뜨거워 바지가 뜨거워 따뜻하던게 좋네 기름이 많아 차돌박이 대신에 이거 굽는거야? 구워서 먹으면 감기에는 과일 먹지마라 해도 귤 구워서 다 뜨거워 먹으면 좋거든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될까? 짜? 이렇게 해도 짜? 쫓긋 더 맛있을래 이거 맛있래 저기 있다가 안 돼 이거찍 빨까? 혹시 감기 갖다 놓을게 갖다 놓게 맛있게 가리비 와 맛있겠다 가리비 이러면 익어? 응? 제가 여기 입을 쫙 벌려 이렇게 뜨거운게 쫙 벌리면 조금 이따 먹으면 돼 애만 그만 놓을까 와 이게 맛집 같네 더 잘 먹으면 돼 올해 마카롱 배불로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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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잔뜩으로 갔다 왔어? 1,100원은 올랐구만 뭐가? 8,000원 이제 비싸서 못 먹겠네 아 주저녁에서도 그래요? 100원 올라와서 1,000원에서 10% 올라와는 거 아니여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못 먹어 비싸서 어떻게 먹어? 이게 뿌듯하지 그래도 10%면 양은 온 거여 뭐야? 1,000원은? 이거 잘못된 것일 거야 근데 어떻게 탈수가 다 찍어 내면 아주 이렇게 잡다 맛있다 하고 생각하지 말아 생각하지 말아 생각하지 말아 생각하지 말아 생각하지 말아 고맙해 저녁까지 먹어왔었네 늦은 시간까지 바퀴왔었네 늦은 시간까지 바퀴왔었네 먹어봐 먹어봐 저놈 가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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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어 같은 세상에 그래서 양념장 찌끄러서 쪘구만 올해도 다들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건강하게 재밌게 멋지게 살아봅시다